리딩 파워 기본의 14강의 1번 여기서 네이처는 자연이야 자연에 관한 트루스 진리 추구는 설치는 탐색 추구 과학이다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움직인다 과학은 자연이 있죠 자연 자연의 진리를 갖다가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은 뭐지 자연 이걸 알려고 하는 게 과학이다 자연을 알려고 하는 게 자연에 관한 진리 추구는 과학이다 그것은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활동이다 자연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창의적이래요 웬이 지금 주어로 쓰였죠 웬이 주어가 아니라 원이 주어로 쓰였죠 원이 주어로 쓰이면 일반인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라는 뜻을 갖는단 말이야 인사이즈는 통찰력이야 워킹은 일하는 거죠 여기서는 작용 네이처는 뭐야 자연 여기서 원은 우리죠 그 다음에 에즈 에즈는 동등 비교 그러니까 뭐뭐만큼 많이 원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라 그랬잖아 스릴은 감정동사죠 감정동사가 사람을 나타낼 때 일이야 그 다음에 세이 앞뒤로 해서 지금처럼 콤마 세이 콤마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하자면 이를 대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페인터는 화가고 스컬프처는 조각가에요 그 다음에 왜는 뭐뭐 했을때 메스터피스는 걸작품 되게 위대한 작품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단어를 먼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단어 설명 잠깐 했고 봐봐 자연에 관한 진리 추구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자연은 무엇인가 자연의 진리는 무엇인가 했더니 이거는 과학이래요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 창의적인 활동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작용에 관한 아까 워킹은 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의 작용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가 획득할 때 자연의 작용에 관한 통찰력이라고 했어요 자연의 진리 추구는 아까 뭐라 그랬어 과학이다 과학이다 근데 얘는 어떻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의 작용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 얘가 자연 나무도 자연 그 다음에 호랑이 호랑이가 귀엽긴 한데 호랑이도 자연 원숭이 원숭이도 자연 이런 애들이 다 얘네가 다 누구야 자연 자연의 작용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그 다음에 비도 자연 눈도 자연 새로운 통찰력 이란 얘기는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냐 이런 부분 있죠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야 자연의 작용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때요 원 우리는 많이 스릴을 갖는데요 에지 에지가 들어가면요 해석할 때 앞에 있는 에지는 해석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에지 앞에서 끊으세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다 뒤에 있는 에지는 뭐뭐만큼 우리는 많이 스릴을 느낀다 누구만큼 페인터 화가나 조각가 만큼 많이 스릴을 느낀다 왜는 뭐뭐 했을 때 그가 걸작을 만들었을 때 이 그는 누구냐면은 화가나 페인터 조각가야 화가나 조각가가 걸작을 만들 때만큼이나 많이 우리는 스릴을 느낀다 뭐 했을 때 우리가 자연의 작용에 관한 어떤 통찰력을 얻었을 때 자연에 관한 진리 추구가 과학이라 그랬고 그것은 창의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는단 말이야 새로운 근데 자연의 작용은 뭐야 창의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서는 자연의 작용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희가 가리킨 거 화가나 조각가라 그랬죠 조각가가 걸작을 만들 때만큼이나 많이 스릴을 느낄 수가 있다구요 우와 나 참 잘했다 이런 거 있잖아 대빵 잘했네 완전 잘했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요한 차이점이 있대요 과학과 예술 사이의 차이점이 있대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들어간 내용은 여긴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과학은 과학은 창의적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만큼? 예술가잖아요 예술가가 걸작을 만들 때만큼 예술가 누구야? 페인터나 조각가가 걸작을 만들 때만큼이나 스릴을 느껴 그러면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나 예술가에 대해서나 좀 비슷한 거 같기는 해 근데 차이점이 있대요 차이점이니까 근데 차이점 이렇게 가죠 과학과 예술 사이에는 차이가 있대 과학적 노력이 있죠 이거 어때요? 누적적이래요 누적이란 얘기는 이렇게 막 쌓여 과학의 노력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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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은 과학에 누군가가 뭔가를 발견해놔 그럼 누가 발견을 하면 이 발견한 거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 짜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어 이건 머리 나타나서 이 발견에다가 얘가 아하! 깨달음을 이렇게 얻는거지 하! 난 알았다 해서 여기 누군가 한 발견에다가 이렇게 얘가 또 발견을 해 그래서 우와 짝짝짝 너 잘했다 이렇게 했어 발표 반짝반짝 했는데 얘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나 이 사람은 얘 대머리 머리가 없어 얘도 과학자 근데 얘가 얘네 둘이 한 발견에 얘가 또 뭐 발견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얘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 얘는 뭐 머리 어떻게 할까? 얘는 이렇게 양갈래 머리 오케이 좋아 근데 얘도 또 여기다 발견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돼요? 누적적이다 누적이란 얘기는 누가 한 거에다 뭔가를 쌓아놓는 거 있죠 그래서 과학의 노력은 누적이다 그리고 협동이다 왜냐면 계속 쌓았으니까 왜 그러나 이제 반면에 근데 어떻게 돼요? 각각의 예술의 창조물 있죠 is complete, in itself 그 자체로 완전하대요 in itself는 그 자체로 complete은 완전하단 말이야 예술적 창조물은 뭐냐면 예술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예술을 이렇게 짜잔 그림 예술이야 이거는 100억 이렇게 돼 그럼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퍼펙트해 과학은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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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뭐냐면 누가 한 발견에다가 누가 A를 발견했으면 나는 A 플러스 P 이 사람이 한 발견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 또 이 사람이 그 전에 했던 발견을 바탕으로 난 뭔가 해 이렇게 되는데 예술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에서 무에서 생성되는 거 있죠 이게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예술은 어떻게 돼요? 그 자체로 그냥 완전하다 그냥 지 혼자 살 수 있다 그 자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얘 자체로 완전하다 세모 이 자체로 예술이다 얘가 완전하다 이거야 근데 과학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발견 위에 또 다른 발견 발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적적이라고요 과학에 있어서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사실에서 만들어진 Establish 근데 과학에서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음 그 순간에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혹은 모든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런 노력들은 Sooner or Later는 곧 조만간 단어를 위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보면은 봐봐 음 여기서 However insignificant it appeal to be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However 형용사 주어동사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뭐뭐 해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However 형용사 근데 주어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뜻은 똑같아 아무리 뭐뭐 해도 insignificant 는 사소한 significant 가 무슨 뜻이야? 중요한이란 말이에요 반대말부터 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여기 비동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누가 온다? 형용사 그래서 insignificant at the time 그 당시에 얘는 그냥 이렇게 사입 들어갔고 모든 새로운 생각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주어는 누구냐면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사실 얘가 지금 주어고요 Every는 무슨 취급 들어간다 그랬어요? 단수 취급 들어가죠 단수 취급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Every 단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단수명사 fact 단수동사 is 이렇게 들어가고 새롭게 만들어진 할 때 established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established fact 사실 however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당시에 어피어는 뭐뭐처럼 보이다 어피어의 뜻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 뜻도 있고 나타나다 이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처럼 보이다 아무리 작아 보여 사소해 보여 그 당시에 그리고 아무리 작아요 음 모든 생각이 Every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아이디어 이렇게 들어갔어요 모든 새로운 생각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그 사실은 sooner or later 는 이렇게 가로 치시고 곧 조만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be bound to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sooner or later 이 지금 가로가 들어가니까 문장 다시 보면 이건 또 왜 이러냐 봐봐 자 모든 새로운 사실이야 아무리 사소해 보여요 그 당시에 여기서 그냥 좀 끊어주면 보기가 편하죠 아무리 사소하죠 그 당시에 그리고 모든 새로운 생각인데 아무리 작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얘가 주어라 그랬어 그 다음에 sooner or later 는 곧 조만간 이렇게 돼요 is bound to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is bound to 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의 뜻 가져요 is bound to be bound to 는 의무 뭐뭐 해야 된다 contribute to 는 기여하다 공헌하다 공헌 메이저 어드밴스는 주요 발전 우리 이해인데 자연에 대한 우리 이해해서 그러면은 그냥 문장 봐봐 다시 해줄게 모든 새롭게 모든 새롭게 정립된 생각들 그 당시에 아무리 그것이 사소해 보여도 모든 새로운 생각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거는 곧 조만간 우리의 자연에 대한 이해의 주요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생각이 그 당시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모든 새로운 생각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곧 조만간 주요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가 자연에 가지는 이해해서 이렇게 된다 심지어 그렇게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트 물리학자 있잖아요 에즈는 뭐뭐 같은 누구 같은 뉴턴과 같은 물리학자도 글을 썼대요 만약에 내가 볼 수 있어요 약간 만약에 내가 볼 수 있단 말이야 약간 더 멀리 볼 수 있죠 그럼 그것은 바이 아이엔지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 거인의 어깨에 서 있는 것에 의해서 나는 더 멀리 볼 수 있다 갑자기 거인 어깨에 왜 서냐면 아까 과학의 노력은 뭐라 그랬어요 누적적이라 그랬죠 뭔가에 쌓인다 그랬죠 거인의 어깨에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야 근데 거인은 이따만 하죠 멀리 볼 수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다 얘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법쯤 보고 문장 구성은 할래나 자 해석 다시 한 번만 해줄게 자연에 관한 진리 추구가 과학이래요 창의적인 활동이래요 우리가 자연의 작용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때 우리는 예술가가 걸작을 만들 때만큼이나 많은 스릴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대요 과학과 예술 사이에서 과학의 노력은 누적적이고 협동적인데 반면에 각각의 예술의 창조물은 그 자체로 컴플릿 완전하다 과학에서 모든 새롭게 정립된 사실은 아무리 그 당시에 사소해 보여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조만간 주요한 발전에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주요한 발전에 기여하게 된대요 뉴턴과 같은 물리학자도 글을 썼대요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으면 꽃은 거인의 어깨에 서서 나는 보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문법 보면은 음 여기서 원이 가리킨 건 우리라 그랬죠 인사잇은 통찰력이야 그다음에 원은 우리고 스릴은 감정동사고 우리가 스릴을 느끼는 거죠 감정동사가 사람을 나타낼 때는 it이다 say는 무슨 말하자면 이 뜻이고요 however 그러나 차이점이니까 bt인 a&b는 a와 b 사이에 과학의 노력은 어떻게 돼요 누적적 협동적 반면에 각각의 예술은 그 자체로 완전한 완전한 할 때 in itself 아니 완전한 complete in itself 무슨 뜻이냐면 그 자체로 이 뜻이야 이게 in itself 정립되어진 established 그 다음에 이거 완전 나올 것 같아요 완전 중요해 아무리 그 당시에 사소해 보여도 however 형용사 주어동사 아무리 뭐뭐 해도 모든 새로운 생각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every 단수명사 곧 조만간 기여할 거다 주요한 발전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가지는 그래서 sooner or later 는 곧 조만간 be bound to 는 해야 된다 contribute to 기여하다 그 다음에 물리학자 유턴과 같은 사람도 더 멀리 약간만 어리를 들어간 거 알아두시고 리를 무슨 뜻이에요 거의 없는 어리를 무슨 뜻이야 약간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by ing 무슨 뜻이에요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끝